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호하는 수능지구과학 전문가 오주윤입니다. 자, 2023년에도 지구과학원 유형별자람석 현장 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다른 곳보다 스튜디오 버전이랑 현장 버전 이거 질문 진짜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미리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현장 버전이나 스튜디오 버전이나 내용이나 강좌 구성 강좌 분량 설명하는 방식 모두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일단 차이는 굳이 이거를 스튜디오 버전으로 먼저 진행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전에 일단 완강을 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먼저 발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현장 강의는 아무래도 중간고사 기간 동안 휴강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출발이 조금 늦게 설정될 수밖에 없었던 점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개강일과 완강일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스튜디오 버전은 매주 3강 또는 4강 정도씩 올라가게 되는데 현장 버전은 매주 꼬박꼬박 4시간씩 현장 수업을 한 분량이 그대로 주말 수업이 진행된 게 촬영되고 그 다음 주 월요일날 바로 업로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3강 또는 4강 근데 전체 수업이 진행되는 기간은 조금 더 짧게 설정될 예정이고 그래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전에 끝내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현장 버전은 6월 13일날 월요일날 아마도 온라인으로 업로드 되는 게 현재의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또 현장 진행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중간중간에 설명할 내용들이 조금 더 추가되거나 많거나 그렇다면 조금 딜레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장과 스튜디오는 내용상으로는 똑같아요. 단 이런 차이는 있어 매년 이제 진행을 해보면 스튜디오 버전은 제가 연구실에서 촬영을 하는데 물론 촬영 시간을 대충 정해놓고 저희가 진행을 하긴 해요. 몇 시부터 촬영을 시작해서 몇 시까지 끝내겠다 등등 해놓긴 하는데 설명을 하다보면 앞에서 이제 설명을 듣는 친구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선 설명을 들으면 그래도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여러분들 표정이나 여러분들 모든 생각이 잘 읽혀지진 않아 사실은 예전처럼 그래도 이제 어떤 내용들을 설명을 했을 때 그래도 앉아있는 분들이 똘망똘망하게 열심히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해가 될 때 아주 적극적으로 끄덕끄덕 해주는 그런 눈웃음을 쳐주게 되면 아 이 정도면 됐구나라는 걸 제가 인지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또는 딱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의 표정이 안 좋아 아 하면서 표정이 안 좋아 그러면 아 이게 설명이 좀 부족했구나라는 걸 제가 인식을 하고 그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한다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그 설명을 하거나 이렇게 좀 나름의 소통이 가능한 상태가 진행이 되거든 근데 스튜디오는 촬영을 해보면 물론 그런 여러가지 상황들을 다 고려하고 준비를 해서 많은 준비를 한 다음에 촬영을 해요 그래도 직접적인 반응이 없기 때문에 하다보면 제가 딱 설명을 해도 아 왠지 모를 부족함이 느껴질 때가 있어 내 스스로 그렇게 되면 그 필요한 얘기들 한 번 더 해 그리고 어쨌든 그릴 때가 있다고 그래서 스튜디오 버전은 아무래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현장 강의처럼 딱 끝내야 되는 시간 제약이 좀 덜하기 때문에 제가 필요하다 싶은 만큼 조금 느긋하게 반복도 많이 해서 설명을 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전체 강수는 똑같겠지만 한강당 시간 러닝타임은 현장 버전이 좀 더 시간 제약이 있고 여러분들과의 소통이 또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타이트하게 콤팩트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강당 시간은 이게 조금 더 짧을 수 있어 됐죠?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또 본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강의 형태가 다 달라요 이거는 아주 십 수년 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던 그런 거예요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눈을 딱 마주쳐서 볼 수 있는 스튜디오 강의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그래도 나는 현장 학생들이 하는 그 수업 나가는 진행 속도라든가 어떤 진도라든가 또는 그 분위기를 느끼면서 하는 걸 좀 더 선호한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스튜디오 버전이나 현장 버전 각각의 어떤 요구들이 다 있는 편이고 따라서 이제 이번에도 현장 버전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이런 요구들이 있어서 현장 강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업로드를 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그러니까 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일 좋은 건 강의를 한 번 듣고 끝낸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떤 강의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들어도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본인이 선호하는 형태를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한강당 러닝타임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배속 기능을 활용한다면 온라인으로 보실 때 그렇게까지 큰 시간 차이가 있다라고 느끼지 못할 것 같다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강의 형태를 들으시면 좋겠고 이제 조금 더 반복 수강에 포커스 맞춰서 한 번 듣고 공부 끝나는 거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강의를 듣고 필요한 만큼 공부를 하겠다라고 했을 땐 한 번은 스튜디오 듣고 두 번째 들을 땐 현장 버전 듣고 그러면 좀 더 지겨움이 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차이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자 특징과 당부의 말씀은 일단은 여러분들 칠판에 써놓은 거 쭉 한 번 읽어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신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 중에 가장 큰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당부 말씀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어 쉽게 얘기하면 공부 겸손하게 해라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케이 어 본인이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올라갔어 수준에 됐다 쳐 근데 실제로 아 본인이 생각 하는 만큼 수준이 올라간 친구들이 있기도 해 근데 제가 단연간 경험을 했을 때 보면 실제로 본인이 됐다 라고 생각하는 어떤 수준과 저희들이 봤을 때 그 어느 정도 위치 인지를 평가했을 때는 대체로는 그 괴리 감이 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음 그러니까 책을 여러 번 보고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공부를 했었던 경험이 많으면 물론 실력도 많이 그에 비례해서 상승을 하긴 하지 하지만 어 공부했던 분량도 분량이지만 나름 에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얼만큼 집중해서 열심히 했는지에 대한 어떤 깊이가 또 사실 중요할 수 있거든요 이해돼 무슨 이유인지 모든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 이건 이런 거야 저건 저런 거야 라는 걸 딱딱 알고 넘어가는 게 맞긴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리적으로 오류 없이 이 교과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활용 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까지 많아 보이진 않아요 오케이 어떤 문제를 풀 때 또는 누가 문제를 물어보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할 때도 그 설명이 되게 미미한 경우 미비한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 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아 단순히 맞췄다 라는 거에 그치지 않고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설지를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는 공부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좀 더 꼼꼼한 공부가 필요하고 그래서 일단 매직 개념완성 강좌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끝낸 친구들이 이 강좌를 들었으면 좋겠고 근데 지금 현장엔 아직 그만큼의 공부가 충분히 된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필요한 만큼의 내용을 병행 하면서 필요한 만큼 예습을 많이 해 오시고 강의를 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듣고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렵거나 이해 안 가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지 음 어떻게 해야 돼 갔다 버릴 거야 아니지 어떻게든 쫓아와야 될 거 아니야 그만큼 같이 애를 쓰면서 노력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전범위에 대한 개념 복습은 이 강의만으로는 다 안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꾸준하게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번 강좌의 컨셉 앞서도 자주 현장에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모든 내용들을 다 아우르는 공부를 하자는 목적이 아니에요 오케이 전체 내용 중에서 아 요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겠다 조금 자주 나오는 개념은 아니지만 한 번쯤 건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 위주로 여기서 정리를 할 테니까 알아주시고 자 그리고 강의 수강 전에 먼저 문제 풀고 예습 다 해 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 현장도 마찬가지에요 온라인도 마찬가지지만 오케이 그리고 기출분석 ebs 연기유제 정리는 역시나 먼저 끝내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 대한 공부를 지금 한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과거에 출제됐었던 기출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정리와 공부는 개념편과 기출분석편에서 일단 일단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 유형별 자료분석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들과 문제들은 물론 ebs 연기유제 수능 특강이 현재 출시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응용해서 넣어놓은 자료도 있고 과거 기출문제에서 조금 난이도 있거나 신경 써야 될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을 법한 내용들을 개념편에서 했지만 반복해서 다시 한번 가는 것도 있고 과거 기출문제에서 건드리지 않았었던 수준의 조금 더 진일보된 형태의 문제나 자료들도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아직 안 됐다면 진도에 맞춰서 병행하시는 걸 부탁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범위 거의 모든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격적인 문제풀이 는 7월 달에 이제 매직 실전문제 에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오케이 어 근데 제가 이 말씀은 좀 드릴게요 이때 어차피 다 아는 거 아니냐 어 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유형별 자료분석이 올해는 이전과는 달리 컨셉을 좀 바꿨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에게 이제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 소위 보따리를 풀어 놓으면서 내용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기를 되게 앞당긴 거예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어 예전에는 이 유형별 자료분석에 지금 수록해 놓은 문제들은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여름 이후의 시기에 주로 이제 소개를 했었다고 보시면 되요 아시겠죠 조금 더 최근 수능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때 되고 그 속도보다 조금 한테모 빠르게 선제적으로 그 내용들을 먼저 미리 땡겨서 앞장서서 공부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무슨 소린지 해야 돼 어 그래서 어 여기서 이걸 다 해버리면 나중에 뭘 할까 라는 걱정이 여러분들도 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어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조금 난이도 있고 어려운 내용이지만 지금 정리를 1차적으로 끝내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해 주시기를 바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 때문에 공부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아 이거 너무 이거 선 넘는 거 아닌가 오버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조금씩은 들 여지도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선 넘는 건 여기다 안 넣어 선 넘어가는 건 애초에 우리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요 알겠지 여러분들이 느낄 때 이거 너무 한 거 아닌가 아 싶은 내용들에 꽤나 많은 대다수 내용들은 EBS 연계 규제에도 들어있고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못하지만 기출문제에서도 건드리는 바가 있었고 오케이 아니면 교과서 구석등이 있든가 교과서 안에 있는 문제 있든가 어쨌든 선 밖의 내용들은 우리가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어 그런 걱정은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아 그래 지금 이거 미리 한번 하고 실전문제 들어가는 거랑 어 바로 이거 들어가는 건 차이가 저는 되게 클 거라고 생각하고 아시겠죠 그리고 곧 이제 우리 오줌 모의고사 그 이제 5월달이 되면서 시즌1부터 시작이 될 텐데 어 예전보다 문제 난이도를 확 높였어요 그리고 시즌1이라고 뭐 시즌1이니까 몸풀기 이런 거 없습니다 워밍업은 이미 벌써 끝난 거야 우린 어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유형별 자료 분석을 통한 나름의 이런 다양한 자료들 그리고 난이도 있는 문제들에 대한 연습이 어 올해 올해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커리에서는 어 지금 이 시기에 꼭 필요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자 총 20개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고요 스텝 1 2 개념완성편에서 있지 그 다음 단계 스텝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자료 분석 적용 문제는 기출문제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연구실 제작 문제로 들어가 있어요 문제가 전체 몇 개인지 따로 세우지 않았지만 꽤 많은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있으니까 어 같이 풀어보도록 하고 그 다음 수강대상 일단 개념편 끝낸 분들 개념과 기출분석 끝낸 분들이 따라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교재는 그래요 뭐 지금 이미집에 어깨 띄워드리는데 지금 책 여러분들 받아보셨죠 오케이 책 넘기면서 한번 직접 보도록 해주시고 강좌 구성과 업로드는 앞서 얘기했듯이 스튜디오 버전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오케이 음 자 그러면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이 정도 마무리 하도록 하고 일단 본격적으로 강의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